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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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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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장원 영자씨하고 갇혔다고 하시자냐. 이장님이 머리 아주 잘 쓰신 것 같아. 헌트 뭔 소리요? 정여사님 측근을 우리 마을에 들어오게 한다.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하고 얼굴을 익히고 봄이 되면 합치신다. 그런 전략이 숨어 있거든. 재건이, 네가 왜 우리 집안일에 순서를 정하고야다니요? 오, 승주를 먼저 내버리는 게 순서 아니냐, 그거 지노. 역시 네가 나보다 속이 깊다니까. 안 그래요, 나요? 정여사님 좋은 분 같더라고요. 다들, 놈의 집안일에 갚나라 대출하라 하지 말고 각자 일들이나 잘 해. 하여간 이장님이 부러울 뿐이야, 나는. 아니, 작년에 분유회 선일 이게 다야? 회장도 없는데 분유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겠나? 너한테 내가 다 맡기고 갔잖아. 맡기려고 하면 해장집까지 다 넘기고 갔어야지. 아니, 너 그러고 보니... 아이고, 네 앞에서 뭔 농담도 못하겠다 가수나야. 정말로. 야, 네 그 정여사님은 만나봤나? 정여사님? 이장님 만나시는 분 말이다. 아직 못 배웠는데? 요새 그분이 우리 동네에 자주 오시대. 음, 그래? 네, 한번 만나 뵙고 인사드려야 되는 거 아이가? 아휴, 그러게. 아버님이 언제 자리 한번 만들자고 하셨었는데, 말씀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 아이고, 참말로 눈치도 없지. 아, 이장님이 그걸 우째 먼저 말씀을 하시겠노? 그런가? 이장님이 네 오기만을 기다리신 모양이더라. 니도 없는 집에다가 인사시키 글딱 하면서. 아휴, 참 내가 뭐라고... 에이, 그만큼 일을 생각하신다는 거 아이가? 그래, 기다리지만 말고 네가 먼저 얘기를 한번 꺼내봐라, 응? 언니! 어, 왔어요. 고모님 오셨어요? 그래. 질부는 임신했다는 게 안 믿겨져. 표시가 전혀 안 나네. 애가 워낙에 몸이 가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만져보면 얼마나 틀린데요. 고모님, 한번 만져보세요. 어? 해봐. 어머어머. 그렇네? 꽤 도둑해졌는데? 그쵸? 어머님도 한번 만져보세요. 하여간에 얘는 가리는 게 없어. 질부는 그게 예쁘잖아요. 언니 지금 바빠요? 나 상의할 거 있는데. 사돈 어른도 초대하고 싶으시겠죠? 이 동네에서 이제 그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그렇긴 한데 내가 나서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고무가 나서는 게 뭐가 어때서요? 나 재혼하고 싶어 시아버지 치우려 한다는 말 듣지 않을까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그렇죠 그럼 그냥 초대할까요? 아마 고무가 먼저 말 꺼내길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알았어요 언니 그다음에는 고무 생각도 좀 하고 웃지만 말고요 아니 정 여사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자고요? 예 아주버님 생각은 어떠세요? 초대를 하자는 건 아버지 재혼을 기정사실화 시키는 거 아니요? 아니 저 없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아버님하고 무슨 말씀 없으셨어요? 아버지야 원래 재혼재혼 하시던 분 아니요 재수씨가 기실 때는 재수씨 눈치가 보여서 입속에 꾹 놓고 기셨는디 그냥 안 계시니까 어찌나 티를 내시는지 아주 지가 아버지한테 복겨갖고 죽을 맛이었다니깨요 그럼 이번에 모셔오시라고 말씀드리세요 하이엔 생각은 어때요? 시어머니 모시는 거 괜찮요? 나는 동서가 하자는 대로 할래요 하이엔이 맘며느리요 하이엔이 모시는 거라고요 동서하고 같이 모시니까 동서하는 대로 해요 아 참 그런 게 아니라니깨 그러네 참말로 네 형님 우리 같이 음식 맛있게 준비해요 바닥에 천정 가이는 저렇게 들어 놓고 도대체 뭐 하는겨 정리 좀 하고 살아라 정리 좀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마음 이제 다 알았으니깨 짜증 좀 그만 내세유 아버님 언제 날 잡아서 정 여사님 초대했으면 하고요 어? 아니 저 정 여사를? 인사 시켜주신다고 하시고서 왜 안 모시세요 저랑 형님이 솜씨 발휘할 테니까 초대하세요 아이고 뭐 번거롭게 뭐 초대까지 하고 그러냐 아버지 기장 좋으면 좋다고 하세요 이 싸울 것 같으니깨 자 하여튼 아쉬워면 그것도 안 가야할게 양산댕이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는겨 니 오늘 너희 집에 그 아침에 온다면서 내가 지금 구경하러 가는 길인데 아니 양산댕이가 왜 정 여사를 봐? 와 겁나나 아 겁나기는 내가 왜 겁난다는겨 그래? 아이고 네 자문은 지난 봄에 새파라이 젊은아집에 만나가지고 막 낚시타고 어디가 막 휘젓고 댕긴 거 양산댕이 대체 왜 이러는겨 아 그라이크는 이래 쌓지 말고 내한테 잘하란 말이다 응? 나는 지난 봄에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단 말이다 뭘 안다는겨? 참아 아이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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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놈이 어떻게 막는댜 그래 나는 지난 봄에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했더만은 막 공대기 불 붙은 거 맨꼬로 막 달라빼더라구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우습던 놈 사도 너를 놀리는 게 그렇게 재밌어? 아 뭐요 뭐 이자이자 내 밥이지 뭐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는 종숫댁에 안 비데요 응 사돈댁에 음식 하는 거 좀 도와주러 갔어 아이고 뭐 살그릇떡 부러지게 차린다고 놈의 손까지 빌리노 아이고 그게 다 승주 얼굴이잖아 승주가 초대한 건데 승님 내가 이장이 밉은 게 뭔지 알아요 지가 가더락도 승주부터 먼저 보내놓고 그래 지가 가야지 안 그래요 승님 사돈은 임자가 있잖어 승주도 임자 있잖니요 아 있긴 누가 있다고 그래 이 사람 에헤이 상주야 배요 아이 자넨 대식이 장가 보내는 거나 신경 써 어이구 나는 승님은 자석들 겨루는 반대 안 하는 중 알았네 이때까지도 그래 왔고 사나 보니 그렇더라고 돈 없어 하는 고생은 손발 멀쩡하니 벌면 되겠다 싶어 근데 자식에 대한 고생은 죽을 때까지 피 말리는 일이야 아기사 상주애배가 아가 하나도 아니고 서식이나 되고 또 그것들이 또 보통 아들도 아니고 아이고 아이고 그것도 승님 그냥 뭐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피를 말르는 게 아니라 내 살이 되는 게 다 그래 자네 말 도어라 반반의 확률에 내 자식 내놓기 쉽지 않은 것 뿐이지 뭐 그 말도 맞기는 해요 그래 하이엔 사도 사도 나름 결혼하시면 우리 부모님들 가끔 밀어주셔야 돼요 나는 우리 동서가한테 정말 서운해요 아니 왜요? 우리 동서가 결혼하고 싶어서 우리 아버님 재혼식에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서운해요 나는 겁이 나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많이 구박한다면서요 나는 구박 받을 것 같아서 겁이 나요 그런 시어머니도 있지만 안 그런 시어머니가 더 많아요 저희 어머니 보세요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데요 꼭 친정엄마 같다니까요 어떤 때는 이래도 시어머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런 게 유미 사도는 애교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시어머니랑 얘기도 잘 통하잖아요 나는 희망